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전국의 지구학수험생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한 번 남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에서 6구 두 번 내기 때문에 6구를 좀 더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나는 좀 긴장하면서 평가원이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좀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11월 17일 날 보게 될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9월 평가원 점수가 수능 점수 그대로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잘 본 친구들 나올 겁니다. 근데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들 남은 두 달 동안 우린 놀고 있습니까? 더욱더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설강의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나머지 두 달 남은 기간도 선생님이 남은 컨텐츠들 남은 강의들 더욱더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선생님 발맞춰가지고 수능 때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그러듯이 그 대신에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해보면은 분명히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나옵니다. 선생님 얘기 믿고 선생님 남은 기간 두 달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평가원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악기상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리고 뇌우가 있고요. 우박이 있고요. 황사가 있어요. 거기 학생 A, B, C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뇌우는 세 단계로 나눠지지. 자 일단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발생하는 적운 단계 그리고 구름 내부에 상승 하강 기류가 섞여가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그리고 때로는 우박도 나타나는 성숙 단계 그리고 구름 내부에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비가 줄어들면서 비가 약해지면서 이제 뇌우가 소멸, 적운형 구름이 소멸하면서 뇌우도 사라지는 소멸 단계야. 그 중에 천둥과 번개는 전부 다 상승, 하강 기류가 섞여있는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오케이 학생 A, 공부 잘했어잉. 자 그럼 우박은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정란운 내부에서 얼음 덩어리가 여러 번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방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성장해서 떨어지는 거잖아. 당연히 적운형 구름이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껌일 거고요. 근데 황사는, 황사 어떻게 여름철이야. 황사는 봄철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 학생은 A, 한 명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자. 자, 우리가 판회 운동과 관련돼가지고 상부 멘틀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멘틀 대류서라고 그 다음에 멘틀과 외계의 경계까지 멘틀 물질이 상승하가가는 플룸 구조론의 차이를 공부했잖아. 근데 2번은 상부 멘틀에서만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모형이야. 어? 멘틀 대류가 상부에서만 일어나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판회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들은 되게 잘 설명을 하는 거야. 판회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들. 그리고 어... 근데 판회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들은 되게 잘 설명을 하는데 음... 판회 경계가 아닌 열점 같은 데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더 실제로 멘틀 물질을 보니까 플룸 상승 하강류에 있는 지역은 이런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상부 멘틀의 운동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까지의 연직 운동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쨌든 멘틀 대류도 기본적인 내용은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돼. 그러다가 이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의 해구에서는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해양지각은 해구로 가서 소멸해버리니까 어... 아주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은 건 나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한 번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존재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륙지각 같이.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으니까 지구 표면 위에 떠가지고 생기고 나서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대륙지각은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은 편인데 해령에서 형성된 해양지각들. 이런 것들은 해구에서 소멸해버리니까 해구에서 소멸할 때까지 그 기간 빼고 그거보다 나이가 많은 건 나타날 수 없잖아. 그치? 하지만 더 큰 연직규모 운동은 설명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이 정답률이 한 60%, 70% 정도 나오는데 70% 학생들이 좀 정답 4번을 잘 찾았는데 이제 니은 때문에 좀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을 고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좀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기역번. 판을 이동시키는 힘의 원동력을 멘틀 데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 니은 번.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이 대륙지각의 평균 연령보다 적은 이유. 왜 그래? 해양지각은 이런 해구에서 해령에서 형성돼가지고 해구에서 섭입되어 들어가버리면 소멸돼서 없어지니까. 알겠죠? 자, 없어진다기보다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더 이상 지각이나 판이 아닌 거지. 그 다음 디귿번. 뜨거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 부분에서 생성돼서 상승하는 것. 이거는 이제 플룸 구조론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부 멘틀의 운동 가지고 설명은 못하는 거죠.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되겠죠? 자, 다음 3번. 자, 수온 연분도를 해석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림은 동일한 어떤 중위도의 역에서 서로 다른 A시기하고 B시기에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연분을 나타낸 건데 이게 0m, 50m까지 나타냈어요. 그럼 일단은 표층수온이 가장 높은 이게 비교적 온도가 높은 여름철. 표층수온이 좀 낮은 이게 겨울철. 만약에 여름하고 겨울이 있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는 뭐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바로 수온이 계속 감소해. 50m까지. 그래서 0m부터 50m까지 수온차는 크지. 근데 얘는 0m부터 50m까지 연분은 변하지만 수온은 일정해요. 그러면은 요 A시기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얘는 50m보다 무조건 얇아야 돼. 아니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림상으로 보면은. 근데 얘는 혼합층의 두께가 적어도 50m 또는 그 이상은 돼야 돼. 왜냐면은 50m보다 더 깊은 곳에 이제 수온 연분 자료는 없잖아. 물론 여기가 수심이 딱 50m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자. 얘는 적어도 50m는 혼합층 형성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기업번. 수온만을 고려할 때. 수온만을 고려할 때 우리 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용해도 이거 수온하고 어때? 반비례하지.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 커지잖아. 그래서 우리 난류하고 한류 같은 걸 비교할 때 한류의 용존산소가 난류보다는 좀 더 많은 거지. 그러면은 표층의 수. 수온 비교하자. A시기하고 B시기. 누가 더 낮아? B시기가 좀 더 낮네. 그럼 기체의 산소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용존산소 양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A보다 B가 더 커야 돼. 그 다음 니은번. 수온이 14도짜리. 자 수온이 14도짜리 쭉 선거워 볼까? 수온이 14도짜리의 이 A시기의 수하고 B시기의 해수를 비교하래. 그럼 수온은 똑같잖아. 그럼 이건 밀도하고 연분이 비례하는 관계를 보라는 얘기야. 근데 연분이 B가 더 높네. 그러면은 해수의 밀도도 A보단 B가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번 혼합층의 두께는 얘는 혼합층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자리만 보면은. 측정한 깊이 0에서 50m까지 근데 되게 촘촘한 거 보니까 되게 깊이 간격을 되게 좀 좁게 해서 측정을 했나봐. 근데 얘는 50m까지는 혼합층이 형성이 돼 있다. 혼합층의 두께는 A보다 B가 두껍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